음악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연지면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일단 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체의 흐름이 일단 나쁘진 않아요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위쪽으로 돌파가 되면서 상향으로 약간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사실 내막을 살펴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엄청난 상승일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바로 티가 나죠 상승에 380종목 하락에 450종목 그러니까 지수는 0.4%나 올라왔는데 아니 종목은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시장이 탄탄하지 않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뭐가 위협적이야 그냥 올라가면 된 거 아니야 별일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승할 거면 화끈해야 되고 올라갈 거면 진짜 올라가는 모습이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상승을 할 때 상승답지 않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거품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올라가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거품을 따라잡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층 빌딩으로 올라갈 때 뭔가 안전하게 지어진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야 뭔가 올라갔을 때도 뭔가 안심을 할 텐데 누가 봐도 부실 공사에서 뭔가 무너질 것 같고 기둥도 부실하고 뭔가 탄탄하지 못하고 콘크리트도 없고 철근도 없이 그냥 흙으로만 지어놓은 고층 빌딩에 올라가라고 하면은 좀 무섭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빌딩과 빌딩 사이에 있는 것도 다리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철근으로 만든 엄청나게 튼튼한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럼 고층 빌딩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나무 그냥 다 썩어빠진 나무로 만들어 놓은 다리라고 한다면 지나가는데 무섭지 않을까요 에이 그래도 뭐 다리니까 괜찮아 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자리는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 좀 더 안전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주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별로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따라갈 만한 종목도 없잖아요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상한가에 두 종목이 세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두 종목이 스펙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상 최고가에서 스펙이라니요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 두 종목이 또 스펙 상상인 하나 머스트 스펙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20종목인데 파이오 링크부터 해서 스펙까지 해서 굉장히 스펙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나 많이 있다 역시 증시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고 환호를 질러야 되는 시장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급등했던 종목들 전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절주 이런 것들 다 급등했다가 지금 다 빠지고 있고 정치 테마들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걸 우리가 반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별로 반갑지 않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별로 좋아 보이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방송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증시가 좋습니다 증시가 괜찮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놀았을 때 안전할 것인가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소신을 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지만 좋은 시장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BNC가 오늘 급등했어요 한국 BNC 원래 뭐 때문에 급등했는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급등했던 기업이죠 의료기기 보톡스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런 쪽들이 의료기기 쪽이 코로나 때 수혜조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수혜는 커녕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나 그런 기업인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엮이면서 치료후보물질이 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했었던 기업이고요 오늘도 한국 BNC가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대만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을 한 것 같네요 그냥 너무 단순 재료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신풍제약도 급등합니다 역시나 관련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역시나 급등하고 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다 보니까 증시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과 파라텍과 같은 이런 소방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의료방호복 관련 기업들 그런 것들도 조금 움직이는 게 이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우주 먹거리 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테마를 쫓아다니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는 역시나 엠게임과 같은 게임 관련주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고 카카오게임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미 매도를 다 했습니다마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최고가에 팔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아쉽지는 않은데 우리 개인들은 이런 거 되게 아쉬워하죠 저희는 뭐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20% 이상 수익 냈기 때문에 뭐 큰 수익 뭐 노리지도 않고요 그런 그런 욕심도 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역시나 게임 관련주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보니까 볼 게 없어가지고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게임 관련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 저는 충분히 먹거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올라오지 않은 게임 관련주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를 미리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별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덱스터 올라옵니다 제가 흔히 말했던 콘텐츠 관련주 이런 것 좀 관심 좀 가져라 라고 말씀 몇 번이고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서야 올라오죠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올라오지 않은 종목 콘텐츠 관련주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특히나 요즘 상담을 해보면 올라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섹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바로 2차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주 지금 쉬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남들은 고점에서 좋다고 했을 때 사가지고 물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미리 잡아놓는다면 역시나 충분히 급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남이 물렸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고요 남들이 손절하고 싶다고 할 때가 정말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역발상이죠 저는 지금 덱스토와 같은 기업들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저랑 생각이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덱스토 올라온다고 해서 또는 엔게임 올라온다고 해서 카카오게임즈 올라온다고 해서 게임, 카카오게임즈 사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변하셔야 되지 않을까 변하려고 이거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좀 변합시다 이제 좀 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깝깝합니다 변하시길 바라겠고요 올라온 기업이 아니라 올라오지 않은 기업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게임 관련주, 그리고 역시나 보안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올라갈 기업은 아직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을 잡지 마시고 지수에 놀아나지 마시고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잡아놓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대비 자금을 현금화시켜 놓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증시에서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잘 따라와주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실 거고요 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좀 바뀔 때가 됐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제는 변합시다 제발 좀 변하자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렌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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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